이 시절을 좌우로 받겠습니다. 이게 보면서 더 크게 대입하고 더 크게 통합하고 더 강하고 더 유명한 정상으로 특수해서 국민의 가짐을 지키겠습니다. 이번 선거 개선은 저 힘의 부족함에 대한 유증자들을 지체기 후 박근혜 정권과 천류당의 용죄군을 지키고 있습니다. 만약 박근혜 정권과 천류당이 인식을 고도하면서 무술국 전수자들과 경선 및 대선자들 민주의 날은 더욱더 단결해서 낙고 경선한 자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